무엇에 기대다 그녀는 울타리에 기대어 있다 출입구 한 남자가 출입구에 서 있다 야외에서 아이들은 야외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식사 공간 몇몇 사람들이 식사 공간에 있다 안뜰, 테라스 주인은 그의 손님들을 안뜰에서 술을 마시도록 초대했다 기술자 기술자들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용품, 장비 그 회사는 프린터와 그 밖의 사무용품을 판매한다 창고 그 창고에 있는 제품들은 주말에 점검된다 서두르다 곤주함 콘서트는 4시간 후에 시작하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배송, 배달 그 상점은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들의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 발표하다 도시는 올해 말까지 세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내, 매년이 올해의 연내 회의는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것이다 예산, 경비 예산을 세우다 출장 비용은 회사의 예산에서 나온다 야영지, 캠프장 공원 방문객들은 떠나기 전에 야영지를 채워야 한다 아래, 아래 부분 뒷면 맨 아래에 그 폭포는 산 아래의 아름답고 깨끗한 연못을 만들어냈다 매우 극도로 그 고객은 그가 받은 할인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이력서 지원자들은 인사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심지, 중추 서울역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중심지 중 하나다 만들어내다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 새로운 TV 모델은 막강한 판매량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실은 실제로 그 큰 여행 가방은 사실은 무척 가벼웠다 교대, 근무, 옮기다 그 간호사는 병원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녀는 지하철 대신에 택시를 타고 일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작동이 안 되는 아래에 아래로 그 은행의 웹사이트는 현재 유지 보수를 위해 작동이 안 된다 급히 선원들은 손상된 다리를 보수하기 위해 급히 일했다 완료 미스터 헤리스는 그의 현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대로 휴가를 떠날 것이다 그 발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의 대우다 그는 팝콘 한 봉지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권장하다 추천하다 나는 당신이 다시 한 번 당신의 작업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 곧장, 똑바로 햇살이 사무실로 곧장 들어와서 그 공간을 따뜻하게 만든다 경관, 풍경, 조경을 하다 그 경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겪어왔다 대체하다 오래된 사무용 의자들을 새것들로 대체할 때이다 상업, 무역 기술은 세계적으로 상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공연하다 수행하다 한 가수가 내일 셔스터 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제출하다 제시하다 현재의 선물 현재 그 팀은 관리자에게 그들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일정을 변경하다 그 고객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서명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찾다, 확인하다, 밝히다 평가 시험은 적합한 지원자를 찾기 위해 사용된다 부서, 부 그 연구 부서는 새로운 직원들을 찾고 있다 계약서, 약정 줄어들다 그 고객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정한 후에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다 부족 부족하다 그 행사의 취소는 참가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그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한다 자금 주민센터를 위한 자금은 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다 분석 그 연구원들은 분석을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경우에 그 제품은 멕시코에서 제작되지만 부품들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다 연간의 연일의 이 아파트 건물의 세입자들은 연간 단위로 그들의 임대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 엘리베이터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는 열두 명이다 실망 고객들은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조립 라인 그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천 대 이상의 컴퓨터를 생산한다 충전하다 청구하다 요금 그 핸드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에는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스터 샌더즈는 세미나에 참석할 것이고 그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제대로 적절히 기술자는 그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실히 한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그 조수는 오늘 아침에 응답해야 할 많은 이메일들이 있다 양 수량 종이는 우리 사무실에 항상 대량으로 주문된다 경로 길 고내다 전송하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방송을 듣고 나서 다른 경로로 갔다 적극적으로 활발히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첫 직장을 찾고 있다 근무상 전시간 종사하는 많은 학생들은 졸업 후 전시간 종사하는 직업을 갖길 희망한다 개조 개조 수리 그 개조 후 그 창고는 두 배 더 많은 물건들을 보유할 것이다 가격이 적당한 알맞은 그 가게가 제공하는 제품들 중 다수는 가격이 적당하다 지원서 적용 입사 지원서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련 직무 경험이든 나열하십시오 교통수단 그 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제공한다 신청하다 등록하다 당신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 그는 자신의 선택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상담가와 만났다 웃음 아기의 웃음 소리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 게다가 게다가 당신은 다른 요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출 연출 관계 접속 그 자문위원은 도시에 여러 법률 회사와 연출이 있었다 숙소 회담 기간 동안 숙소가 제공될 것이다 새로 당선된 후임에 들어오는 새로 당선된 그 시장은 모든 분야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포커스 그룹 포커스 그룹 테스트할 상품에 대해서 토의하는 소비자 그룹 그 포커스 그룹은 제품의 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논의했다 의도 회사 측은 3월 1일까지 50명을 채용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운영하다 그 회사는 현재 아시아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통근하다 통근 그녀는 내일 직장으로 기차를 타고 통근한다 챙기다 짐을 싸다 우리는 당신이 소지품을 챙긴 후에 체크아웃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원회는 그 정책에 몇 가지 자금 변화를 주는 데에 동의했다 평가 그 감독관은 평가 일정을 다음 주로 변경했다 비교적 집을 빌리는 것이 집을 사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하다 구독 구독료 사람들은 제때 구독을 갱신하도록 장려된다 휴가를 내다 미즈 노이즈는 이 프로젝트를 마친 후 휴가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비행기 등의 다리 뻗는 공간 그 차량은 키가 큰 승객들을 위한 충분한 다리 뻗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전시회 전시품 전시하다 리베커는 그녀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회에 참여했다 틀림없이 분명히 그 서비스는 틀림없이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에 관한 그 신문은 도시의 새로운 조세 계획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보수 관리 유지 컴퓨터들의 정기적인 보수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진다 예보 예측하다 예보하다 주말의 일기 예보에 따르면 폭설이 예고되었다 호의적인 그 지원자는 면접 권들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남겼다 이해 분별 이해심 있는 지원자들은 최신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익숙하게 하다 학생들은 이 책에 나오는 주제들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편리한 편안 이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은 빠르고 편리하다 기업의 회사의 미스터 번즈는 수년간 그 회사의 기업 변호사이다 자료 수집 마케팅 팀은 우리의 이상적인 고객의 자료 수집을 담당한다 직원이 부족한 맥신이 휴가를 갈 때 그 식당은 직원이 부족할 것이다 무엇을 맡아서 담당해서 그 인사 직원은 신입 직원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증명서 자격증 자격증을 교부하다 미스터 스미스는 그가 교육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매력적인 접수 담당자는 매우 매력적이고 대화하기 쉽다 배려하는 사려 깊은 호텔 직원들은 항상 손님들을 배려하도록 교육 받는다 전액을 지불하다 서비스를 복구하기 전에 전화 요금이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마일스톤 중요한 단계 그 사업은 50호점을 열었을 때 중요한 단계를 넘겼다 구내매점 경기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내매점은 괜찮은 피자를 판다 잠정적인 거뭇거리는 워크숍의 잠정적인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3주 뒤로 정해졌다 동의 합의 동의하다 18세 이하의 참가자들은 부모에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간청하다 요청하다 그 단체는 허리케인 희생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간청했다 이하의 참가자들은 부모에서부터 3주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하의 참가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간청하자